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고천변. 배우면 돼까지 쭉 하고 뒤에 나갑시다. 고고 시작! 고고천전 일류농 부산의 높이떡 땅땅붙자진 안개 울봉으로 돌고 돌아 고장천 개짓고 태양봉 구름이 떴고 노화난다 눈대고 좋아요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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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난다 눈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음이 풍! 거기에 탁 맞아야 돼 노화난다 눈대고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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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에 둥실고 어둠은 잠자고 날쇠는 월홀 날아듣나 동정여천의 바시기 축축봉색축바다여기라 좋아요 앞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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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앞발로 옆팔을 찌고 앞발로 장랑을 당당 조리조리 조리조리 당금 풍싱터 아니야 아니야 거기는 하나도 안 맞아서 대충 지나가려고 너가 열두 번째 박에서 나와야 되는데 첫 방에서 남아 안돼 앙금 둥흥 실또 이렇게 시작 앙금 둥흥 실또 삼면을 바라보니 삼면을 바라보니 지광금 칠백님 강원천이 세긴디 초밀 우산은 십이 공원 구름 밖은가 멀고 아따매 이 구름 밖은가 틀려버리냐 자신있게 하면서 틀리네 구름 밖 그가 멀고 해외 소상의 일천리 구름 밖 그가 멀고 해외 소상의 일천리 하이 나쁜 경이로다 아르치 오천안 오이 허여 동담으로 버려있고 헌고는 오이 허여 일양을 둥실또 당분전 탈발발끈 리우현금도 끊어지고 남포르 둥둥 가는 저 배 조갑달 부왕 속의 초회왕의 월헌이여 모래 속에만 참 신나야 천복마가 낙을 바라보니 만경대 울음 속 학선이 울어 어디까지 배웠어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배웠어요? 저번 주에 한 것 말해주세요 저번 주 어디까지? 계속 가네 마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어요? 안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막 환척해 또 아니 배우신 분이 워낙 많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못해서 내가 배워줬나 그랬었어 왜 그래 조건의 무상 시빌봉원 전의 무상의 시빌봉원 구름 밖 그가 몰고 구름 밖 그가 몰고 해 소상의 일천리 해 해 소상의 일천리 구나 아프 경이로다 구나 아프 경이로다 고초나 너 이 허여 고초나 너 이 허여 동남으로 버려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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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이 저기 뭐야 열 번째 박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시작 남은 전 탈 밝은 뒤 여기는 이제 세 번째 박에서 남은 전이 나와야 돼요 남은 전 탈 밝은 뒤 시작 남은 전 탈 밝은 뒤 오연 금도 끊어지고 끊어지고 남포로 퉁퉁 가는 저 배 조각달 무광소 그 하나 둘 조각달 무광소 그 하나 둘 조각달 무광소 그 조회 왕은 원은이요 조회 왕은 원은이요 모래 속에가 참 신나야 모래 속에가 참 신나야 천봉만악을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 속 환경대 구름 속 학선이 후로 있고 학선이 후로 있고 족 찔 alt 정신 once 칠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칠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칠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칠보산 비로봉은 허공에 솟아 태산 파물이 울채하 태산 파물이 울채하 거기까지? 지광은 칠백리 지광은 칠백리 지광은 칠백리 파광은 천일색인디 파광은 천일색인디 철근에 무쌍 12 봉은 철근에 무쌍 12 봉은 구름 밖 그가 멀고 구름 밖 그가 멀고 해외소상 일철이 해외 소상의 일천리 일천리 누나 아프 경이로다 누나 아프 경이로다 오초나 너이 허여 오초나 너이 허여 봉남으로 버려있고 봉남으로 버려있고 헌고는 어이 허여 헌고는 어이 허여 일야흐 둥실도 일야흐 둥실도 실이 아무데나 나오지 말고 열 번째 밖에 싸우라니까 일야흐 둥실도 시작 일야흐 둥실도 남운전 달 밝은디 하나 둘 남운전 달 밝은디 구현금도 끊어지고 구현금도 끊어지고 땀포로 둥퉁 가는 저 배 쪼각달 부광 속은 하나 둘 쪼각달 부광 속은 초회 왕의 원원이요 초회 왕의 원원이요 모래 속에가 참신하야 모래 속에가 참신하야 전북만악을 바라보니 전북만악을 바라보니 반경대 구름 속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울어있고 학선이 울어있고 학선이 울어야지 학선이 울어있고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쏟아 칠보산 피로봉은 허공에 쏟아 해산 파물이 울채아 해산 파물이 울채아 거기까지죠? 해산 파물이 울채아 해설본 다 받으셨죠? 해설본 잘 보십니다 그러면은 조금 내가 더 해주고 싶지만은 목이 너무 아픈 관계로다가 오늘은 그냥 여기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관계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든지 제가 노력은 하겠지만서도 다음 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 그렇게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보자 해석 해석 해석